안녕하십니까. 강남테마피우과의 이윤지 원장입니다. 금일은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오신 분 중에 어떤 분은 볼에 살이 많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살이 별로 없고 피부도 좀 얇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시술 자체를 이런 사람일 때는 울세라가 더 효과적이고 또 써마지가 어떤 분은 더 효과적인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 자체가 살이 좀 있으시고 특히 양쪽 입 주변에 사탕 본 것처럼 피부가 처져있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써마지 자체보다는 울세라를 더 권해드리는데 근데 만약에 두 가지를 더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하면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울세라를 더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피부 자체를 리프팅시키는 게 주공조이거든요. 써마지 보다는 울세라를 갖다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울세라가 더 낫지만 전체적으로 리프팅만 돼서는 피부 자체가 연세가 50대, 60대가 되시면 다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고주파열, 써마지 치료를 같이 하게 되면 피부 자체가 조금 타이트해집니다. 그래서 피부 자체가 뭐라고 하면 느슨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피부가 좀 이렇게 젊은 분들처럼 완전히 될 수는 없지만 그 시술을 받기 전보다는 피부가 좀 굉장히 탄력있고 팽팽한 느낌들이 들거든요. 써마지까지 같이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이 처진 부분은 울세라를 통해서 피부가 거상이 되기 때문에 이 턱선 라인이 쉐임이 얇아지면서 좋아지면요. 훨씬 더 젊은 보이세요. 그리고 써마지 같은 경우보다는 울세라 같은 경우 특히 이 턱선 라인 물론 써마지도 이 턱선 라인을 저희 명원에서는 같이 시술을 하는데 이 위쪽만 리프팅 시키는 게 아니라 이 턱선 라인까지도 리프팅이 안쪽으로 돼야지만 피부가 위로도 거상이 되고 안쪽으로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 자체를 좀 더 탄력있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런 분들일 때는 저희가 써마지를 택하고 울세라를 택하고 이런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20년 이상 동안 울세라나 써마지를 계속 시술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탑을 보면 저희가 대번에 알 수 있죠. 그래서 울세라나 써마지를 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처럼 피부과 전문의가 하는 병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시술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 울세라를 했다고 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고 써마지를 동일한 400샷, 500샷, 600샷 했다고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만한 경험과 결과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문화된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